여기 벌끝이 이렇게 활짝 핀 곳 그리고 여기 뒷동산을 향해가지고 지금 동계산 104m 정상을 향해가지고 저쪽은 117m고 이쪽은 104m인데 지금 올라가는 중 여기 또 사람이 오네 상대가 가지고 동계산 동계산이 멋있죠? 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만발했다 이거지 이 아랫부분에 절벽 아래 절벽 아래 이렇게 꽃들이 펴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온거야 저 아래 저기는 또 이렇게 볼꽃이 만발했고 하여간 주변이 저쪽이 저쪽도 또 볼꽃이 만발했고 하여간 멋지잖아 이 광경 여기도 꽃이 피긴 피네 이 부분도 하여간 하여간 이 아래에 이렇게 꽃이 잔뜩 피고 있고 이 절벽 아래 절벽 아래 하여간 저어 뒤로 돌아올고 저 아래도 꽃 하여간 저기도 꽃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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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복숭아꽃인가 내가 세 개를 다스리면은 어? 저 먹는 과일나무 어? 어? 과일나무를 잔뜩 심어가지고 어? 좀 그렇게 하고싶어? 선에 어?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싶어 다만 이곳이 멋져 멋진 곳이야 지변이야 저어기도 저어기도 벚나무 벚꽃이 천천히 화려하게 폈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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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나 아파트가 보이는 곳